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은 2월 17일 오늘의 주식시황 주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? 제가 여러분들께 세배도 좀 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대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또 새롭게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구정으로 인해서 쉬었지만 해외시장은 그래도 계속 돌아갔었죠. 한번 볼까요? 해외시장을요. 자 먼저 그래도 다행인 것이 미국시장 그나마 예상하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60일을 단번에 뚫기가 참 힘들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단번에 뚫어버리고 25,500 라인까지 가서 물론 20일에 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강한 반등 나왔다. 자 닥터케이가 예측 그리고 앞으로 추가 어떻게 되면 좋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미국시장도 다 똑같거든요. 이렇게 반등 시도 넣을 땐 강하게 놓고 쉬어 줄 때 그러니까 조정은 약하게 이렇게 횡보로 나오고 또 반등은 강하게 자 내일도 미국시장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약하게 가볍게 조정받고 60일을 지지 받으면서 강하게 20일을 뚫어낸다면 다시 반등 시도가 강하게 놓은 것이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전일은 상승을 제법 했었고 그러니까 이날 말하는 거죠. 이날 보시면 플러스 2.25% 정도 상승이고 자 전일은 0.08% 가까이 된 것이고 나스닥은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. 약 2% 가량 상승했었고 전일은 마이너스 0.23%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 다우전스와 나스닥 마찬가지죠. 강하게 상승 약하게 조정 강하게 상승 약하게 조정 자 나스닥은 20일을 그래도 조정 받을 때 위로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 다우전스는 헤딩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그 차이만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월요일날 시장 재개될 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자 유럽도 보시면 독일이 급락 이후에 그래도 이중바닥 스타일로 자 미국 반등세와 같이 동반 반등을 시도했다.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살펴보게 되면요. 자 이것이 스크린샷인데 다 돌리려면 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자 유럽은 반등했고요. 그쵸? 자 미국도 반등한 모습 자 독일이고요. 영국입니다. 반등 강하게 나왔죠?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 보시면 14일날 장중에 맞췄던 포인트보다 2.9포인트 선물 상승해서 맞췄습니다. 반등 나온거 보이시죠? 자 다우 선물도 급반등 중이다. 제가 체크를 했었고요. 자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1,089원인가? 그 정도까지 상승한 걸 봤었는데 급등세에서 그래도 좀 안정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. 물론 하단과 상단 사이를 자꾸 테스트 하겠습니다만 환율도 좀 안정적이다. 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 유럽도 급락 후에 반등세 자 야간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마이너스 440 세 계약 정도로 이렇게 매도했다가 매도세를 좀 줄어들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,700 계약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적당히 급등은 못하게 적당히 붙잡아 놨습니다. 자 이것은 월요일날 주포에게 그대로 넘겨 주겠다는 겁니다. 너무 변동성을 크게 야간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폭등하고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? 미국이 그래서 상승하긴 했으나 적당히 조절해 놓고 넘기겠다. 그런 의지로 보이고 자 콜옵션 푸드옵션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푸드옵션이 콜옵션 오른거보다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?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폭락장에서 푸드옵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콜옵션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푸드옵션이 더 심하게 빠지고 있다. 자 그렇게까지 판단이 되겠습니다. 자 전일과 전전일 미국시장 그리고 유럽시장은 계속 장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때 야간장에서 우리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았구요 자 미국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460라인 정도 터치 이후에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는데 한번에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고 조정을 가볍게 받고 그 다음에 강하게 반등하면 미국처럼 그런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마치기를 2.25%로 강하게 이 엉봉들의 한 3분의 2 이상 다 감아 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무난하게 한 860라인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. 자 체크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에서 자 기간 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오고 있다 지속 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고 고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 자자 들고 환매수 잡히면 시장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일이 내일까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잘 보내시고 닥터 KTV 좋은 방송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예전에 많이 못 봤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하나 시간 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. 저는 구독송을 한번 계사를 해서 한번 불러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야야 그렇게 시청하고 구독 안 누르면 눈물이 나와요 좋아 구독 안 누르면 추천해요 추천해요 주위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 성공 투자 합시다 바이바이